안녕하세요 융융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악마사냥꾼. 제가 저번보다 돈을 엄청 많이 모았습니다. 솔직히 엄청많이 아닙니까? 330만원이 있는데. 자, 이거 일단 패시브 스킬 싹 다 갈게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화살 폭풍 일단 다 사고. 플렉스 플렉스. 화살 폭탄 다 사고. 화살 비 어딨어? 화살 비 다 사고. 번개 구슬 한번 사주고요. 다 됐죠? 그리고 치유물약 다 사. 자, 다 샀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건 다 만렙에 찍었고. 자, 이제부터 중요한데. 일단 체력이 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봐봐. 돈이 아직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금방 없어집니다. 체력 퍼센테이지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두 개씩은 아마 각 탭에서 두 개씩은 만렙에 찍어도 될 거예요. 보면은 일단 이 번개 구슬이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마법 데미지이기 때문에 마법 공격력 올라갑니다. 마법 회복도 올라가죠. 여기서는 요거 체력 감소할 때마다 데미지랑 방어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와 체력 차는 거 봐. 요거 화살 폭탄 올렸고 공속보다는 마법 데미지 5% 요렇게 올라갑니다. 50%나 올라갔어요. 무려 돈 아직도 200만원 남았죠? 여기서는 지옥불 반사 데미지 체력도 올라가고요. 화살 폭풍도 올라가 있고 170만원이 아직 남았는데 아 이게 쉽지 않단 말이야 즉사 데미지로는 못 잡을 것 같고 즉사로 좀 애들이 처리할 생각 보스 빼고 여기서는 두 개 올라가 있고요. 여긴 이제 두 개 됐고요. 아마 각 항목이 두 개씩은 올라갔을 겁니다. 두 개 두 개 두 개 자 이제는 갑옷 갑옷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체력이니까 방어력이랑 체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속 아 공속이랑 체력 야씨 돈봐 거지가 됐어요. 공속 공속 즉사 올렸으니까 공속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소소소소 혹시 모르니까 요런거 하나씩 올려주고 자 갑니다. 제가 과연 깰 수 있을까요? 체력! 뭐 오른거야? 어? 4천이 체력 같지가 않네요. 바로 갑니다. 야극강식 아 제발 내가 좀 강해졌길 어때? 쏜다 이번엔? 오 쉣 오 오 오 오 오 오 방금 폭탄 화사는 효과가 있을지도 와 근데 마나 차는게 쉣이다 오 오 이 마나가 쉽지 않은데요? 방금 즉사였을까? 모아가지고 화살비로 아 아 아 오 센데? 오 이러면 할만하지 좋아 좋아 액티브 올리는거는 좀 괜찮은 판단이었던거 같구요 거미 어디있어? 거미 있구요 여기다 몸몰이 싹 해봐 아 뛰어뛰어 몸몰이 싹 하구요 얘네는 아마 알아서 이렇게 모일겁니다 그쵸 그쵸? 여기다가 으삭 으삭 어때? 와우 이럼 또 할만해 좋아 좋아 1번 스키 쓰고 이거 만화 회복력 좀 늘려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만화 회복력 요런거 지금 그래도 아마 회복이 올라가 있지 않나?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만화가 많이 다는 모습 좋아 좋아 그래도 꽤나 돈을 많이 모아와서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집중 싹 한번 모아볼까? 될까? 싹쓰리가 가능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증도 못참아 보스들은 저번에 보니까 잘 따라오는 것 같더라구요 잘 따라오죠 맵을 보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한번 먹고 도망가고 쿨타임 잘 확인하고 보스만 일단 톡톡 치키게요 우리는 이 게임 클리어가 목적이기 때문에 오 된단 말이야 아직 된단 말이야 이거 가능하단 말이야 싹 다 모아서 한번에 제발 버그 이런거만 없으면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맵을 보는게 조금 그래서 그렇지 일단 알겠고 되는 것 같고 어? 되지? 야야 얘들아 기력이 없다 얘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이 너무 많네 한번 정리를 해줘야 겠는걸 싹 싹 와 돌아다니면서 화살비만 쓰면 되겠다 얘들 너무 많으니까 아십쇼 습합하세요 으 습합 으 습합 올라와 올라와 너 인마 화살비 좋았고 알아서 잡히고 이 방법이 난 제일 낫네 마나 회복력만 조금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1번 스킬 필요 없다 이거를 빼고 마나 를 올려도 될 것 같다 이거봐요 화살비가 진짜 효율이 좋아 와 진짜 이런 스킬 안쓰고 난 뭐하고 있었는지 자 여기다 이따 마을 가서 1번 스킬 뺍니다 2번 스킬과 3번 스킬을 요렇게 써주는 겁니다 아 마나가 부족해 봐봐 이리 봐 하 개꿀띠다 개꿀띠 득사 이런것도 필요 없었네 마법 공격력을 좀 많이 올려주고 봐봐 여러 마리 잡았어 미친거 아닙니까 속도 마나가 없어 마나가 그래 마나 를 올리자 좋았다 깼다 와 금방 깼다 7분만에 땅땅땅땅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화살 폭풍 필요없어요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죠 좋았고 마법 데미지 우리 많이 올려야 합니다 마법 데미지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인정? 여기서 한번 볼게요 마법 데미지 즉사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개꿀이다 마법 데미지 마법 공격력 좋았어 올라가고 연쇄 번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마법 공격력을 원합니다 어딨어 마법 공격력 여기있다 마법 데미지 저 두개 위주로 좀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어때 세졌나? 세진 것 같기도 하고 구슬이 저거 뭐야 어 배군 음악이 조금 작을 수도 고생했네 이젠 무기와 방어구를 충분히 맞을 수 있을게요 만원? 와 그동안 제작해온 무기와 방어구에 더욱 강력함이 깃되게 할 수 있는 마력이 필요하네 미노타우루스의 뿔에는 강력한 마력의 원천이 담겨있네 절대 쉬운 상대가 아닌 만큼 만만한 만만의 준비를 만만의 준비를 해야 할 거야 알겠고 28,000원으로도 업그레이드 못하는 이 냉옥간현실 8만원 일단은 야수의 소굴로 5분 버티는 거죠? 오케이 아마 살짝 빨리 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이 아마 걸려있을 것 같아서 이게 그게 있거든요 그 아마 빨리 감을 수도 5분 버티는 겁니다 5분 버티는 겁니다 이제 뭐 화살비도 있고 하니까 재밌지 않을까 쉽게 버티지 않을까 아마 마나 거의 계속 써도 될 거예요 화살비가 이렇게 좋은 스킬이었다니 미노사우루스 뭐 별거 없겠지요 사실 다음 맵이 저는 더 기대됩니다 그 20마리 잡는 그 미션이 조금 더 기대되는 현실 그럼 이제 다 싹 다 모아가지고 몸몰이 싹 해가지고 잡으면 되니까요 만약에 또 어디서 막힌다? 제가 300만원 벌어왔죠 거의 천만원 벌어오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끝까지 클리어했으면 좋겠고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다음편이 또 제작될 수도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은 시간이 좀 괜찮으면은 다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애들이 기력이 존재해가지고 이렇게는 기본 세팅으로 놔두면 될 것 같아요 스킬을 그렇게 기본 세트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올리던지 말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굿 좋았고 보스 언제 등장? 아직 2분 일단은 고분이 되어야지 화살 빼기가 있으니까 그 어 무섭지가 않네 으흠 들어와 보시지 돈 버는게 이렇게 벌어도 제가 노가다 할 때 한판에 16,000원 벌렸거든요 16,000원 한판에 16,000원이 벌렸는데 그 5분에 16,000원이기 때문에 이 효율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노가다 효율이 이 맵 또 비슷할 거에요 한 3,000원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한 2만원 벌지 않을까 한판에 그래서 스테이지 하나를 클리어했다 오늘 영상을 켜서 이게 두개 째입니다 두개 째 두개 째 아 이게 코끼리 뭐라고 하더라 뭐라 하지? 가린샤? 기린샤? 뭐 그런거 아닌가? 미노타우루스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좀 뜯어봐 자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나쁘지 않았어 게임이 진짜 캐릭터가 어 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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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마 아마 이 게임을 진짜로 끝까지 깨실 분들이라면 아마 이 스킬트리가 최적화가 아닌가 평타로는 절대 이만한 효율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동공격은 아니고 이제 마우스를 꾹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알았어 자동 타겟팅이 이렇게 되거든요 노란색으로 가까운 적으로 근데 이게 화살공격이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오 이 번개구슬이 더 개꿀이니깐 자 슬슬 미노타우루스가 모습을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시죠? 선생님 등장 부탁드립니다 자 왔다 너 아니고 어 오우야 야 보스모 같은데 야 형님 오우 너 크신데요 응 피하고 응 피하고 느리신데요 어 저런 스테미너 응 피하고 응 기절하고 개꿀 아 기절시키는 평타공격중에 기절시키는 그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거 쓰면 괜찮을지도 화살비를 더 많이 때려둘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이거 맞고 이거 맞고 개꿀이다 진짜로 아 뭐 이렇게 어렵게 게임을 했었는지 진질갭게 찍을걸 자 컷 4천원 정도 주네요 오 굿 나쁘지 않아 아 아 아 아 예쁘지 않고 알겠죠 기절이 있어 어디에 본 것 같아요 아닐수도 있습니다만 자 기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아닌가 잘못 봤나봐요 여기 있다 운동원에 반지가 있다 1% 확률로 기절 저거 보스한테 쓰면 개꿀아님 열하나 남았다 대사라는 시체 열하나 개꿀 어 안 무섭고 스팟 형 이거 싹 돈다 어 오고 가고해 뛰어 빠리빨리 뛰어 느리다 어 뛰어 오우 이 새끼 용맹한걸 어 여기 다 들어와 이쁘게 그렇지 야 뛰어 한번에 끝낸다 야 뛰어 뭐해 야 여기 어딨어 어 여기 천천히 들어오는거에요 자 집합 야 뛰어 어 여기 천천히 들어오세요 그렇죠 한번에 모아놓고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따라오지 뭐 따라오실게 없지 좋아 좋아 알아서 따라오는군 자 이거 한 대씩은 쳐줘야되기 때문에 빨리와 야 좋다 좋다 따라오지 어 못따라오는새끼들이 에헤 아니지 아니지 올거지 올거지 오네 오네 못오는줄 하하 이거참 너 어떻게 오게 어 오네 오네 와 타겟팅 좋다잉 어떻게든 오나봐 너도 자 자 한번 볼까 여기 아마 한 마리 있구요 자 나 날 다 따라오고 있어 너무 좋아 이게 인기인이 된 기분일까 난 응 응 안 맞고 어리석고 어어 맞겠니 자 너랑 요 한 마리 남았습니다 야 다 모았어 이거를 잘 모음 필요없으니께 돈도 필요없고 자 다 왔나요 자 집합 넓은 공원으로 자 다들 모으세요 그쵸 모여 아 뭐 따로는새끼들 뭐야 혼자순 한번 돌려 어때 어떤데 하아 불쌍맨들 와 진짜 불쌍하다 그 3마리 컷 너무 좋은데 뭐야 너넨 어휴 3마리 4마리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야 이 모리사냥이 재밌죠 어 기절 어 9 12 어우 16 어 17 어떡하면 좋아 체력사고 드미지 반사 죽어 하아 깔끔했다 어 벌써 다 죽었어 깔끔하네 진짜 빨리 끝나네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딴딴라단 딴딴딴딴 쏙 좋았습니다 자 데코더 게임 금방 왔죠 죽은자들은 모두 죽인건가 다 죽이지 못했구요 더 깊숙한 곳 더 깊숙한 곳에 수천년이 지나 이 진 거대한 묘지가 있어 수천년 역사만큼 많은 시체들이 있지 아 뭐가 많네 이 많은 시체들을 살려낸다면 큰 재앙이 될 것이네 신속하게 이 재앙을 막아야 한다 자 여기서는 마법 공격이 맞지 않으니까 싶긴 하네요 퍼센테이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절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필요한지는 모르겠어 더 있으면 좋은건 확실하죠 어딨어 어 이렇게 다 몸몰이 하라고 친절하네 돌려막기 썼구요 바로 전판 보스들을 언더테이커요? 어 너야? 오 언더테이커 얘다 조그만한 악마같이 생겼습니다 어 맵도 똑같은거 같은디 너지 너고 한 대씩 치면서 톡톡 톡 트로피카나 어디있을까나? 잘 봐야되 이거 너무 조그만하네요 뭐야 나도 들어갈거야 얘고 어 얘다 와 조그만하다 진짜 어 못친애도 있어 기다려봐 어 이쪽이 아니네 아니 형도 다시 한번 아야야 아이케이씨 우오오오오오 죽을 뻔쓰 여기있다 여기다 오케이 야비했고 저렇게 세우고 야비했고 야비했고 언더테이커 뭐야 또 있어? 각이 쪼금... 뭐고... 아니 이거 맵이 쪼금 그래 아이씨 아냐아냐 집중 한번 처리하고 가죠 아이 정말 너무 많다 자 대충 숫자 줄여주면서 잡몹들도 숫자를 쪼금 줄여야 되니까 이거 언더테크 여기네 아플듯 자 한마리 잡았네요 벌써 대비를 좀 더 크게 보고 싶긴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좀 넘긴다 얘들아 몸몰이 좀 좋긴 하다 그... 네 잠시만요 우리 언더테이커 잡구요 두마리만 저 어... 우리 쪽으로 데리고 오면 되겠습니다 요 한마리 라스트 너까지 딱 일로와 다시 팝 요기 딱 어 포탈 딱 입구까지 찾아놓고 진정한 몸몰이 사냥으로 게임 변모하는 모습 오 돈 많이 준다 야 너까드 이런데서 해야 되는데 와 쩐다 끝났어 돈 진짜 많이 주는거 봐 아 진짜 역겹다 아 나는 뭐 십육원 이십원 받으면서 녹아다 했는데 개역겹네 데커드갱이 빨리 맞죠 가장 슬크한 절 해결했군 2만원 왕자의 부점에는 지하 무덤이 존재하지 죽은자들이 좀비로 부활한 타락한 워로드가 있다 이제 더이상 이런 모독을 할 수 없게 지금 당시에 타락한 워로드를 끝장내주겠나 진짜 말로 진짜 쉽게 한다 어휴 자 데미지 증가 체력 빨고 들어갑니다 이제 숙주 이거 5분 버티는거지 않나 그렇지 이런식으로 하면 좀 빨리 끝나겠죠 아 돈주는거 봐 달라 금액이 수치가 달라 90원이 나한테 익숙한데 말이야 이거 충분히 가만히 버티는거 는 좀 위험하겠죠 가만히 버티는거 위험할거 같긴 한데 반사 데미지도 좀 은근히 큽니다 이게 이 게임에 체력이 어 닿네요 계속 방어력이 그래도 조금 준수한 편이긴 한데 체력이 닿을때마다 아마 방어력이 더 올릴겁니다 이렇게 어 여기 체력 한번 먹어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하긴 하네 좋은 녹았다 루트가 될 수 있을거 같기도 아 가만히 있어가지고 가만히 메타로 이제 녹아다닌게 많이 편하기 때문에 와우 핥히는거 보소 쏙쏙쏙쏙쏙쏙 쏙쏙쏙쏙쏙쏙 피하고 죽고 맞고 체력 먹고 체력 먹고 체력 4천 차는게 좋은건 확실합니다 어 좋은데 쪼금 뭐랄까 야가라 체력 더 차야될거같은 8천 막 이렇게 차야될거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최대기 때문에 쿨타임 줄이는거라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잉 되겠니? 안돼 자 컷 컷 노도 컷 진짜 화살보다는 진짜 이거 스킬 효율이 더 좋아야될거같습니다 죽어라 임마 아 오 아픈데? 오 체력 왜이래 깜놀쓰 음 안맞아 마나 무제한 여러분 안맞을수도 있어요 체력도 차고 보스 잡기전까지 이렇게 돌다가 보스 나오는순간 바로 화살피가 내려와 기절 알아서 체력이 많이 다는 그런 느낌 마나가 금방 차요 음 무제한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톡톡 치는걸로 만약에 번개구슬 없었으면 이 게임 진짜 힘들었을거 같은데 진심 진심 노가다를 이렇게 못했을거니까요 뇌 빼놓고 하는 노가다가 가능해져가지고 으 피하고 으 으 피하고 체력받고 끝에 채우고 벌써 3분입니다 곧 있으면 워어로드라는 놈이 등장하겠죠 네 아까 전 그런 판에도 그렇지만 뭐랄까 그럴듯하게 생겼다 디자인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우 화살피 좋아 진짜로 제발 견이야 제발 견이야 돈 잘 버는거 봐 하 125원 죽으세요 죽으세요 마냥 좋지만은 아 아닌데 효율이 여기가 더 좋으려나 버틸수가 있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네 오늘 뭐 클리어 아직 못하는 구간은 없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스테이지 많이 밀었다 그게 중요하다 봅니다 어 스테이지 많이 밀었다가 중요하다 봅니다 으 4 그렇지 ㅈ시 톡톡톡톡톡톡톡톡 hurricane 톡톡톡톡톡 되겠니? 다 됐니? 되겠니? 좋라 국 광 자 곧 등장 이 nine 뭐야 뭐야 이거 스킬인가? 아니 잘못받나?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무슨 노이즈가 꼈는데 게임이? 시이? 희한하네요 모르드 그런 듯하게 생겼는지 봅시다 뭐옛 오오오오 그럼 뭐옷 맞고 응 기절하고 이거 맞고 기절에 딱 콤보가 좋아 거의 반피죠 벌써 그 물론 이제 손맛은 없습니다 어 손맛은 없는데 네임드 몬스터 잡는 느낌은 있어 어 아 맞다 반사 데미지지 죽으세엄 끝 야 빅토리 데코드 케인 양자야 편히 잠들길 오케이 감사합니다 마의 전체에 전염병이 돌고 있어 현상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죽음의 늪 아우 그만 좀 보내 병의 확산을 받기 위해서 원인을 찾아 항체를 만들어야 돼 죽음의 늪에서 죽음의 괴물들을 처치하여 앰플을 가져다주기 포르기네이들 포르기네이 라는 걸 처치하라고 합니다 자 볼까 자 데미지 더 올릴 수 있고 치료벗고 자 싹 또 모아볼까 뭐 맵이 좀 괜찮았으면 좋겠네요 어둠의 속삭임 맵이 좀 괜찮아가지고 싹 모을 수 있는 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고릴라냐? 오오 뭐냐 이거? 수중생물인가? 이상하게 생긴 놈 여기 있다 야아이씨 야 이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아 구별이 잘 안된다 지도 잘 봐야될 것 같습니다 너 일로와 아 너도 일로오고 아이 몸머리 쩔어 이거 몸머리가 쩌는 것 같아요 스테이지 빚는데 어이야 너 보스 아니었니? 반갑다 일로일로 기본공격은 애들 몸머리 여기다 어그로용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이 집중 자자자 아직까지 어 좋아요 근데 잘 따라오겠습니다 여기쯤에서 하나 괴물같은 느낌 영화괴물 어 집중 하시고 일로오시고 오시고 어 괜찮아요 맵이 좋네요 몸머리 딱 그 안에깔려 오시고 내 체력이 조금 따아 이런대 처럼 죽어 임마 뭐에 맞긴 합니다 괜찮나 괜찮맨 설마 죽겠어 죽으면 뭔가 달라지긴 하지 녹아다 또 엄청 해올꺼다 근데 이거 진짜로 그으으으으으 녹아다가 상당합니다 진짜로 진짜 이거 300만원 모는데 꽤 걸렸거든요 일로와 그리고 또 댓글에 녹아다 얼마나 걸린다 효율이 어떻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엄청 녹아다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일로와 크으 좋았다 이제 터치됩니다 내 체력이 조금 아이를 등지고 시력을 먹는다면 좋았고 걸고 걸고 어떤데 오케이 오케이 좀 쎄다 2번 좀 쎄다 인정 오래 걸리겠다 그렇게 오랜 아니겠지만 쿨타임 감소 있었으면 죽었다 여기서 이렇게 하고 비가 내리는 거 맞지 2마리 잡았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먹고 튀고 맞고 세력도 중요해요 진짜 체트 체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죽네 죽네 7마리 잡았습니다 벌써 8마리 여태껏 얼마나 힘들게 게임을 한 것이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디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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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 쓴 거 봐 반사들이 들어가는 거 보이십니까 내 칠 없다는 거 봐 미쳤따리 아 그래도 이 정도면은 완벽 잡채라고 할 수 있죠 굿굿 베리 굿굿 됐고 자 테커드 게임 듣기 전에 샘플을 가져왔군 엄청 빨랐을 건데 샘플을 조사해본 결과 전염병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맹독에 의해 퍼진 더주였어 일단 일반 해석제로는 소용이 없어 강력한 해석제가 필요해 죽음의 괴물들을 처치하면 음 다 아느냐는 거니 너무 일꾼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 마법 챙기고 그 공격력 자 코카트리스 어 코카트리스 뭐 그런 거 아닌가 닭 같은 거 아닌가 코카트리스 자 오케 전판보스 하이 자 자 봅시다 코카트리스 어떻게 생겼는지 어휴 뭐야 어 맞네 맞네 닭 아닌가 닭 맞아요 그렇지 코카트리스를 하면 닭괴물이죠 이거 공룡 어 뭔가 몬스터헌터 그런 몬스터 디자인 같은 느낌이랄까 저런 아마 디자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모노네 낙대 좋았고 와 체력 3만이네 내 체력 왜이래 성 왜 체력 이상해 와 잘 피해야겠다 이거 오 야 이거는 나눠서 잡아야겠는데 오 뒤지겠어요 제가 체력 왜이래 오 오 체력 조금 오 뭔가 위험한데 뒤에서 화살이 좀 센가봐 저거 이 새끼들 뭐야 어 켄타로우스? 뭐라고 하지 저것들을? 암튼 저것들이 조금 거슬리네요 죽으세요 어 싹 다 잡았고 이제 거슬릴거 없고 체력이 많이 해서 이만까지 안차네 괜찮맨 여기 딱 잡고 싸악 쓸렸죠 여기 기절 시키고 기절 시키고 형사 좋았고 어우 좋아 아이 깔끔해 아이 이쁘다 저 체력 차고 있고 12,000 됐고 마나가 무제한이라 다행이야 멈추고 죽고 빠이 휴 체력까지 먹고 완벽해 어 완벽 그 잡채 여덟마리 잡았습니다 쪼끔 걸리겠지만 체력 보고 움직이면 될거 같은 느낌 오케이 따라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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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봅시다 너도 일로와 너도 일로와 잘 보고 있음 체력도 2000씩 단다 막 풀타임 생각해 주고 오케이 엇 어 야 쓰읍 재밌겠는데 이거 쟤네들 모아놓고 다 됐죠? 오케이 가깝죠? 포탈까지 가깝습니다 일단은 얘네 이렇게 모여있는데 얘네 조져야됩니다 살짝 이렇게 멈추면 내 체력이 아슬아슬해 제가 지금 체력을 먹어도 아마 활에 맞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활 먹고 어우 수술 많이 줄였어 많이 줄였어 이거나 먹으세요 이야 쩐다 기절 박히는거 봐 와 범위 상당한데요? 내가 잘 뽑기만 한다면? 오케이 원거리 공격을 싹 다 쳐냈고 와 오케이 같이 써야겠다 이번 템포만 이렇게 하고 같이 모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5초 차이 밖에 안나니까 엉? 오우씨 멈추시고 맞으시고 하하 하하 깔끔하다 바로 쏙 완벽했어 깔끔 깔끔했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주문하군 일단 맥독의 저주는 진정되기 시작했다 맥독의 저주는 죽음에 들읍해 사는 히드라가 원인이야 히드라를 죽이지 않는다면 언제도 맥독의 저주가 퍼질지 몰라 자 히드라 잡는거네요 데미지 더 오르고 방어로 더 오르고 자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맥독까지 보스겠지 히드라 좋아 들어와라 들어오세요 우와 애들이 좀 빡세지긴 한 것 같아 와 세력이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요 야 근데 400씩 준다고? 야 진짜 많이 준다 공 야 이제부터 좀 빡세지는 것 같네요 슬슬 근데 이거 노가다를 여러분과 항상 성장하는 그 게임을 하고 싶지만 이거 노가다는 절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 맵을 무한반복하기 때문에 와 세력 5분을 어떻게든 버티는게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뛰어다닐테니까 이렇게 버티는건 문제가 안될 것 같고 스킬을 써야되네 이젠 슬슬 맞기도 맞긴 맞기도 맞습니다 안맞진 않아요 아직 아예 안맞진 않고 제일 싫어 은골 얘들 맞춰라 그래 반사됨을 죽어봐라 그렇지 화살피 없었으면 어떡할뻔했어 화살피 없었으면 어떡할뻔했어 쉽긴 하네요 아직도 스테이지가 6개 남았거든요 살짝 녹아다 더해오던지 불량조절 실패일듯 딱돼 그래도 지금 어 여기서 저는 체력 방어나 체력쪽으로 좀 더 높았으면 좋겠고 아까 그 몸머리에다 죽을 뻔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까 5000인가 남았거든요 체력이 그래서 방어력이나 체력 좀 높이고 싶습니다 공격력은 사실 더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마법 공격력은 조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 방법이 이외에는 그냥 물리적인 공격력으로 깨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럼 여기 못 오지 않았을까 여기도 마법 데미지로 들어가겠죠 스킬인 느낌 이거 봐 데미지 3000씩 박히는 거 기절이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먹고 꿍 꽝 어 뭐야 코카스리스 반갑고 3분댑니다 와 체력 봐 뭐에 맞았다고 진짜 뭐에 맞았지? 와 한 400씩 다는 것 같네 한 대 맞으니까 체력 체력 잘 체력 잘 봐야 할 듯 체력 신경 안 쓰고 4 빼고 했다가는 죽겠는디요 진짜로 4분댑니다 4분댑니다 아 남자 살아 남아야 해 좋아 됐고 고 뒤지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래도 좋아 체력 13,000 아 좀 거슬리네 이거 뭐지 죽을 정도는 아닌데 괜히 체력 달고 있으니까요 쇼가 그런니요 땅 우와 센거 봐 체력 또 왜이래 13000대니 얘가 좀 센가보다 까트리스 보스 나온다 아 진짜 화이제비를 진짜 맘에 안드네 적당히 해라잉 히드라 오 좀 기대되는데요 디자인 들어와봐 어딨어 어딨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에 굴좋두산기 오오오오오 인정? 짜안 또 이거 티샷으로 남겨봐야 그렇지 죽으! 야씨 자 나무 벽을 쎈 만큼 많이 달아 아 이거 아닌데? 어 그렇지 아 아픈데요? 진짜 아픈데? 오케오케 좀만 좀만 아씨 곤란해 이렇게 한다면? 오케 12만 체력 12만 피하고 피하고 야씨 상당한데? 파트에서 개아파 오케 오케이가 아닌데? 한 대 맞아서 체력 깎이고 얘 엄청 깎인 것 같은데 위험하다 위험해 컨트롤이 좀 피할지도 오지마세요 컨트롤이 조금 피할지도 대단한 컨트롤은 아닌데 피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괜히 쫄린다 후후 다음은 너 죽겠군 어 새롭다 어 가시고 반갑다 어 가셨고 아 귀엽겠네 빅토리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희드라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생기를 되찾으러 왔다 어 그렇군요 황무지 넘어 폐허된 성엔 어둠의 근원인 대몬이 있다 폐허된 성을 가려면 이 긴 황무지를 지나가야 하는데 중간에 오아시스는 필수이지 얼마전 황무지 괴물들이 오아시스 주변 캠프를 습격해 많은 사상자를 내고 말았으 황무지로 가서 오아시스를 안전하게 지켜주게 자 황무지 오아시스 자 얼마 안남았습니다 여섯개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여섯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거 싹 딱 올리고 올려야될게 요겁니다 오 체력이 좀 중요한거 같아 무적도 나쁘지 않구요 올릴게 몇개 안남았어 살짝 돈을 좀 더 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악마사냥꾼 여기까지 자 영상이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용용이였습니다 끝 끝 band fandom äg 이 complexities 칫